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은 천번을 읽고 만번을 읽어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입니다. 그래서 큐티가 필요합니다.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.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만납니다. 매일 아침 주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만나로 먹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책임진다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나가 끊이지 않고 매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 함께 만나요.